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크릿타임 여러분 잘 지내주신가요? 저 크리스마스가 작아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크릿타임 여러분들을 뭐하고 보낼거에요? 저희 시크릿이 뭐하고 보낼것만이면요 뭐할거에요? 네 스케줄도 있고 연습도 하면서 보낼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운동활동이 끝나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뵐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잊어버리면 안돼요 여러분 시크릿타임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시크릿 모두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구요 시크릿한테 따뜻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모두 신앙식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결국엔 시크릿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